... 시작! 자... 발간벅인가요? 빨간 공을 맞추는 게 제가 이후로 강동국 멘토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TV 최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최고 처음에...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투쿠션 이후에 빨간 공을 맞추는 것도 방송을 안 해. 자, 초구 양보하고 조금 더 방송 분량 본인 좀 더 나오고. 안 돼요? 그냥 초구 뺏기만 하자. 저는 뱅킹에서 빨간 공을 맞추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빨간 공을 뺏기는 건 아니잖아. 뺏기는 게 없어. 순서만 넘어가는 거야. 빨간 공을 맞추는 참가자 이름이 뭐죠? 순서 넘어가면... 조예은 참가자. 아, 조예은 참가자. 지금 여기 프로필 종이가 없거든요. 지금 또 상당히 긴 침묵이 길어질 수 있어요. 아가씨라고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참가자라고 하시고. 저 아가씨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 2개는 4라운드, 5라운드는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김선식 캐스터가 다 해낼 겁니다. 아, 본인은 침묵하시겠다. 그렇죠. 오늘부터 3, 4, 7. 아, 그럴까요? 초구 배치 이제 카드를 뽑았습니다. 네, 뽑았네요. 흉봉 3번. 오, 흉봉 3번. 3번으로 출발해요. 참 좋은 초구 자리예요. 세 번째로 좋은 시작. 네. 오, 4번. 4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7번. 그렇지. 해냈어요. 그 어렵다는 3, 4, 7을. 이야, 그러나 득점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배치예요. 그러면 3, 4, 7이 왜 뽑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뽑으라고. 정말 어려운 숫자예요, 3, 4, 7이. 근데 치기도 어렵고. 네.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강효진 참가자. 11점이니까. 여자 선수도 요즘에는 1.5대도 쉽게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이번 경기 분명히 0점대로 갈 겁니다. 왜냐면 첫 게임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큐미스 두 참가자 중에 분명히 한 명 나와요. 큐미스까지 예언을 하세요? 분명히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수구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받을 준비. 오르소는 항상 받을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끌어치는 공 나오면 조윤 참가자가 끌어치는 공 하잖아요? 제 쪽을 향하면 무조건 날아옵니다. 오르소는 이러고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까지는. 준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진 참가자의 성공으로 출발하고요. 그 어렵다는 3,4,7 초구 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고편적으로 여자 참가자들은 증기기 3,4,7에서 두 가지를 많이 바라보는데 자, 바깥 돌리게요. 아, 미세하게 빠졌어요. 잘 찼네요. 짧게 떨어지면 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효연 참가자. 자, 이제 조효연 참가자는 웃음기는 싹 사라졌어요. 그냥 온니 4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450만 원은 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쳐본 적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매 경기가 1세트로 쇼 게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 필요가 없어요. 이 경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야됩니다. 자,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 좋은데요? 들어가네요. 들어갔어요. 선취점 조효연 참가자입니다. 일단은 조효연 참가자가 1점을 선고하니까 조근희 멘토가 엄청나게 한 방 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조금 가능하구나. 결승에서 우승을 한다면 멘토들에게 또 500만 원 상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멘토 입장은 다음 라운드에 우리 팀 선수끼리 올라가는 거 가장 좋겠죠. 최고의 기회라고 봐야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 곡은 약간 당점 위쪽일 것 같은데요. 오른쪽 태우는데 조금은 얇게 진행되면서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당점을 내려주고 회전력을 더 사용해야 되는 안으로 짧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강유진 참가자의 표정은 상당히 좀 평온해 보입니다. 원래 저 선수가 경기할 때 정말 내공이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말씀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 경험이 많은 강유진 참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를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침착함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점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빠졌어요. 재미있는 선수예요. 조혜영 참가자. 할 것 다 해요. 할 것 다 해요. 경기하다 보면 뭔가가 하나씩 터져요. 방송 분량 다 뽑아요. 욕심 너무 많아요. 멘트로 뽑고 뱅킹으로 뽑고 그리고 가끔 딱 자세 잡았다가 카메라를 왜 본지 모르겠네. 코백을 쳐야 되겠네. 카메라보고 싹 웃어주고 또 다시 자세 잡고 아니 지금 잘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없는 거 알려주고 단구계를 확 휘어잡을 스타일로 바뀌지 않을까 실력되지 미모되지 모든 게 완벽해요. 방송 잘할지 한 5년 안에 단구계 방송을 거의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침이라 지금 처음에는 조금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예상하는데 한 오후 2시 되면 텐션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안으로 짧게 얇은 두께 치자마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 돌아갔습니다. 방금은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지금 트위스를 한 거예요. 짧게 쳐야 되는데 길게 돌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일리적구를 아래쪽에 내려놓겠다. 아직은 득점보다는 상대의 멘탈을 무너뜨리겠다. 지금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이야기 나갑니다. 무서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바빠요. 뱅크샷으로 빨리빨리 끊으려는 강유진 참가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뱅크샷 준비하고 있어요. 됐어요. 올라옵니다. 자 뱅크샷 성공 곧바로 2대1로 앞서 나가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야 조혜은 참가자가 수비했다고 했는데 뱅크샷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뱅크샷의 위력을 강유진 참가자가 연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조혜은 참가자가 수비를 많이 도를 것이다. 그걸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리뱅크 원뱅크 준비 잘 돼 있어요. 자 피크치기 와 코너쪽 내려옵니다. 이야 와 연속 2점 3점입니다. 과연 길게 포쿠션을 봤을까요? 지금 너무 변파를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니 방금 배치는 보편적으로 길게 쓰리쿠션으로 공략을 많이 하는데 포쿠션 들어가고 나서 딱 세 팀 때는 선수예요. 방금 약간 해문도 다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럼요. 포쿠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자 길게 횡단으로 가요. 오 됐어. 자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면 행운이에요. 잠깐만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올라갑니다. 인사를 안 해요. 지금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양빵 어 양빵 추억의 그 양빵 두 개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이쪽 뇌가 450만 원 들어있고 왼쪽 뇌가 천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오은이 머릿속에는 머니밖에 없습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옆돌리기 들어가면 오죠. 이건 뭐니? 자 5연속 득점 오 하이런 뽑아냅니다. 야 지금 비기닝을 만들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인데 아 지금 이게 11점 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약 한 7이닝 안에 경기가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7이닝 저 체크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혜윤 참가자는 이제 뭔가 전략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네 지금은 득점 실패 약간의 실수 나오면서 일단은 5대1을 만들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아 근데 넉점을 뒤지고 있는 조혜윤 참가자예요. 네 그렇죠. 이게 기회가 안되면은 뱅크샷 과감하게 시도할 겁니다. 뱅크샷 탐방이면 정말 역전 가능하거든요. 자 대회전을 바라봤어요. 자 키스가 오 괜찮아요. 좋아 좋아 빼면서 내려옵니다. 자 오 에이 발라요. 아 인사 바로 인사합니다. 자 강유진 참가자는 인사를 하락하니까 하고 조혜윤 참가자는 바로바로 인사 들어와요. 오늘 노선을 확실히 정하셨는데 아 그럼요. 네 네 자 시작 키스가 났어요. 한 번 더 지금 너무 배바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지금 해당 멘토인 강동국 멘토가 김현석 해설위원회 해설에 약간 지금 신경 쓰일 수 있죠. 네 그러고나마 나는 내 할 일을 했답니다. 어 미쓰리 쿠션 지금 벤치 클리어링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강유진 파이팅 저는 안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안으로 아닌가 자 시간을 살짝 확인하고 오드레스 잡습니다. 자 원뱅크도 어찌게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회전 이거 들어가면 뱅크샷 오늘 두 개 성공이에요. 들어가네요. 이야 또 한 번 뱅크샷 성공합니다. 안으로 안으로 오 오 또 한 번이에요. 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요. 들어갔어요. 뱅크샷 연속 두 개. 오 9대 2까지 격차 벌립니다. 저 이제 남은 점도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뱅크샷 한 번만 성공하면 첫 번째 경이 끝납니다. 위원님 7이닝에 끝난다면서요. 지금 4이닝이에요. 7이닝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0점 대친다 했어요. 맞아요. 0점 대는 지금 현재 조혜은 참가자가 치고 있고요. 바깥 떨리기 야 스트롱이 너무 좋은데? 너무 스트롱이 아니 이 정도면 또 한 번 갑니다. 잠깐만요. 지금 10점이에요. 세트 포인트까지 에버리지 이제 2점 때 넘어섰어요. 에버리지 0점 때라고 하셨는데 네 골입니다. 일단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요. 위원님은 근데 좋은 게 바로바로 인정을 하세요. 마지막 1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약 한 8이닝 무득점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메 끝나버렸어. 아니다 아니다. 끝나면 안 됐네. 드로! 세트 포인트를 곧바로 따릅니다. 이렇게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강효진 참가자 완벽한 경기력이었어요. 김현석 해설연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경기 에버리지가 2.75예요 지금 첫 경기라 이 두 참가자들이 상당히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기내될 걸로 예상했지만 아 역시 세요. 센 언니예요. 아 네 여기 두기 시작 너무 잘하십니다. 뱅킹 흰색 공이 전지효 참가자 노란 공이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오 조금은 셌어요. 김다혜 참가자 전지효 참가자가 성공을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4이닝밖에 안 쳤는데 또 심판께서 또 깨끗이 세팅을 했어요. 하나만 한 세팅을 다시 하더라고요. 미쓰리 쿠션에서 혼자만 심각해가지고 가장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신 분 가장 진지하신 분 가장 진지하고 해설위원은 편파하고 계시고 심판을 지금 MC 부르는 농담하고 심판분이 없으면 미쓰리 쿠션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당구장인 줄 알 거예요. 심판분이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TV에서 또 유명한 심판입니다. 카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 3번 3번이에요. 3번 이번에 조심스럽게 3, 6, 7 한번 예상해 봅니다. 똑같이요? 4번 죄송합니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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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7번 4, 5, 8번 그렇죠. 한 번씩 배치가 바뀌어야죠. 근데 카드 3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정확했어요. 첫 번째는 3번 예상하셨죠? 3, 4, 8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3, 4, 8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어우 내려놓은 거야 이제? 어우 목 아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김혜석 해설위원 해설 정확도가 30%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20%대 정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흰 공 지효가 초보네요. 3번 초보네요. 저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네. 불빛이 딱 가운데 점을 딱 통과하거든요. 정확한 자리에 공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저도 한번 하게 해줘요. 자, 다음 경기 내가 하는 걸로. 앞으로 나아가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지우 참가자 대 김다혜 참가자의 경기 첫 번째 이닝 성공으로 전지우 참가자 출발합니다. 3라운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4라운드 올라오는 선수예요. 좀 짧죠.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길게. 아 네. 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잘 놓친 거야. 책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기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갔다 오면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 오 좋아.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코너 쪽 회전. 자, 첫 번째 이닝부터 득점 뽑아내고 있는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지승이가 너무 생각나네요. 지승이가? 자세랑 이렇게 얼굴이랑 지승이하고 많이 닮았어. 길쭉쭉. 길도 길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키스는 낫지만 한 번 더 낫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들어가지 않네요. 이거예요? 뭐 팬파 판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원했던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김현석 해설위원은 강동국 멘토가 500만 원 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조건희 멘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조건희 멘토는 혹시 500만 원 가져가면 분명히 짜장면 한 그릇은 있을 거예요. 자, 대회전. 아, 키스가 나네요. 왜냐하면 또 조건희 멘토님은 제2의 김현석 해설위원을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10년 후에 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가늘고 필게 조건희 멘토죠. 자, 하고 뭐 생각하면 썼어요. 아 벌써요? 10년 만 하겠다, 내가. 그리고 7 대 3. 누가 7이에요? 조건희 멘토가 7이죠. 아, 그거는 뭐죠? 저는 한 거 없이 3. 자, 우승단 더블쿠션 빠지네요 빠집니다 아직은 득점이 없는 전지우 참가자 아까도 모르거든요 광유진 참가자도 2이닝 연속 무득점하다가 바로 그냥 4이닝에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2이닝 동안 5점 6점으로 그만큼 뱅크샷의 위력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경기였어요 11점제다 보니까 뱅크샷의 위력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비켜측이 길게 포크샷인데요 이번에도 무득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리그전 경기는 첫 번째 매치에서 본인 한 경기씩 다 하잖아요 두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거기서 2패를 한 선수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야돼요 바로바로 역전에 표를 예매를 해야 돼요 집에 갈 표를 자, 됐어요 들어옵니다 뱅크샷 성공 들어가요 뱅크샷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 자, 같은 팀인 조혜윤 참가자가 1패를 했기 때문에 나라도 1승을 해야겠다 복수를 해주겠다 그렇죠 동생의 복수를 해주러 나온 김다희 참가자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아, 키스가 납니다 득점이 여기서 멈추네요 하지만 3점 앞서 있네 김대희 참가자 네, 만만치 않아요 다음 배치가 살짝 짜증난 것 같은데요 표정이 살짝 흐트러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입을 딱 앙당 물고 지금 뭔가 지금 괘씸을 한 화이팅 화이팅 리스리쿠션 참가자 중에 최연토 참가자입니다 그렇죠 전지우 참가자 괜찮아요 자 멋진 득점을 성공해내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강단이 있어요 쉽지 않은 배치를 풀어냈어요 강구가 또 이빨 꽉 무니까 득점이 되네요 살짝 짜증내야지 잘 치는 선수가 그렇죠 살짝 긁어볼까요 워낙에 얼굴이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압도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기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자 똑같이 2뱅크 갑니다 자 여기서는 실수가 나오고 맞네 맞습니다 그래도 1점 득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분위기를 동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득점으로 끝난 것보다는 4인에게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이제는 김다혜찬 가자 우리는 지금 끝났었어 원래 이 10일전 경기는 1세트 10일전 경기는 끝났다고? 강좌 약자가 없어요 그럼요 이 짧은 순간에 어떤 선수가 집중하냐 집중 아니에요 공은 잘 받냐 실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규 안 나오는데 뱅크샷을 롤입니다 오우! 오우! 들어간 줄 알지. 한국 멘토가 지금 깜짝 놀랐어. 네! 온다 온다. 전혀 예상받게 초뱅크가 될 뻔했어요. 온다 온다. 뭔가 제 채를 하는데. 아 저, 저 됐어. 이거 힌트 아니야? 힌트? 이거 힌트 아니에요? 뭔가 약속된 뭔가가 있는지. 저는 앞으로 가고 싶네. 어떡하나. 약간 멘토분들의 제스쳐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멘트를 못 하기 때문에. 멘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가르쳐주는 거 못한다. 가르쳐주는 거 못 하기 때문에. 타이머. 그만큼. 어떻게 이 멘토와 참가자의 수신호가 또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지우 참가자가 고민하는 이유는. 강동 멘토가 뭔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난 내 생각대로 칠란다.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오. 자, 안으로. 잘했어요. 오. 가능합니다. 들어가요. 3점 차로 추격하는 전지우 참가자. 이게 안으로 짧게 했나요? 아, 이거 이거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안으로 짧게 아닌데. 갑자기 이 순간에 기지개를 켠다. 잠시 후에 안으로 짧게 쳤는데 그 전에 강동 멘토가 이걸 했다. 그때 의심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아, 부드러워요. 기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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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듭점. 동점을 곧바로 만듭니다. 분위기 탔어요. 빠르게 다음 공 공략 들어가는 전지우 참가자. 전지우 참가자가 이번 이닝에 속점 만들어내면서 곧바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다시 당구 경기는 인상을 좀 쓰고 시합을 해야 돼요. 뭔가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평상시에는 진짜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선수거든요. 경기 시작되니까 늑대로 변합니다. 얇은 두께. 또 돼요. 또 됐어요. 오, 잠깐만요. 자, 올라갔어요. 하이런 넉 점째 뽑아냅니다. 5 대 3. 이렇게 되면 김다이 참가자의 마음이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다 서고닥이 앉아있네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다이 참가자. 3이닝을 무득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하이런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왕에 댕김에 그냥 쭉쭉 가겠다. 그리고 우동인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더 노립니다. 2점짜리. 자, 키스가 어떤 작용을. 아, 났어야 되네. 났어야 되네. 났어야 되네. 났으면 정말 정식을 모르는데. 김다이 참가자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하이런 넉 점 뽑아냐면서 5 대 3이 됐습니다. 파이팅! 자, 상당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에요. 광동군맹도 갑자기 물을 꺼내들었습니다. 가끔은 해설위원을 한 번씩 볼 필요 있습니다. 아, 조건희 맨표가 물을 끊어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해설위원을 한 번씩 볼 필요 있어요. 자, 다들 막 쑤시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자. 김현석 교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텔리파시 주는 거예요? 진짜. 야, 너무. 신중하게. 자, 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이후. 나지 않아요, 땅코가 나지 않아요. 자, 두뱅크. 두뱅크로. 아, 빠지구만 해요.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전질 참가자의 기회. 자, 지금 이 대목에서 뱅크에서 한 번 성공하면 완벽하게 김다희 참가자 침몰 시킬 수 있어요. 응. 아니. 침몰을 시킨다고요? 가능하죠. 지금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편파인소를 하시면 어떡해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역시나 뱅크샷 준비입니다. 많다. 많다. 자, 많아요. 아, 벌어지네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점수 머무릅니다. 자, 이번 뱅크샷 실수로 약 한 450만 원에서 33만 원 잃었습니다. 확률이 떨어진 거예요. 아, 확률상이요? 그렇죠. 이번 뱅크샷 성공했다면 440만 원 조금 더 근접을 했을 건데 주춤했어요, 이번에는. 자, 이제 김대희 참가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오, 좋다. 자, 자. 아, 지금 나와요. 자기 벌어지면서 이번 이닝 득점 없었습니다. 와, 김다희 참가자가 초반에는 점수를 뽑다가 지금 4이닝, 5이닝, 6이닝이 무득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좋은 배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다희 참가자 공격하는 패턴을 보니까 당구는 잘 치네요. 어, 그럼요. 득점이 안 돼서 그렇지. 보시면.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정말 당구 잘 쳐요. 진짜 잘 치긴 해요. 득점이 안 돼서 그렇지. 오, 좋은데? 바깥 돌리기? 다시 들어갑니다. 역차 석점 차로 벌립니다. 전지우 참가자. 이제 갓 스무살 먹은 전지우 참가자.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당구를 시도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3년이요. 3년 됐대요, 3년. 3년이요? 천재입니다. 키스 빼면서 내려와요. 키스 빼면서 뺐어요? 정확한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득점. 연속 득점. 7대3입니다. 이번 바깥 돌리기는 키스를 뺀 게 아니에요. 빠진 거요. 빠진 거죠. 트리닝이 7득점. 3점이 올라가니까, 3라운드 때하고는 3후도 완전히 선수들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우승기 싹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해군을 노리는 대회전입니다. 일단 키스는 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타이밍. 타이밍 맞췄네요. 방금 이 대회전은 분명히 전지우 참가자도 키스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딱히 다른 초이스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센색 공이 코더 쪽에 완전히 박혀있는 걸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나희 참가자가 오늘 어려운 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배치에서 한 번 성공을 해낸다면 또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회전 가만히 있네. 잠깐 회전이 살아! 박수기 대! 박수기 대! 자세히 따라서 어려운 공을 해결해냈어요. 이야! 이제부터는 정말 막힌 혈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코어는 지고 있지만 이 분위기, 모든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를 다 잡아먹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7대 4가 됐습니다. 자, 이제 풀렸어요. 좋아. 바깥 돌리기. 네. 나이스! 다시 득점!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배치 한 번 풀어내고. 계속해서 득점 모습 좋습니다. 저 김나희 참가자가 승부욕에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자제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육상 선수 했다고 했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육상으로 달리고 이제는 승이 되서는 당구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자, 괜찮아요. 된 것 같다, 이거. 마지막에 회전력이 살아있어요. 어, 밀어버려! 밀어버렸어요. 아, 밀어버렸어요. 조금 길었지? 네, 길었어. 조금 길었지? 이야, 기스가 나면서. 습스러운 밀접구. 아... 밀어내버렸어.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 아, 왔다. 어, 제가 이제 전지우 참가자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도망갈 기회가 왔어요. 머리가 아프네. 아... 한 번 실수가 있었던 되돌리기.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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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들어갑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 왜 이렇게 화났어? 이렇게 되면 강동국 멘토 팀의 두 명의 참가자가 모두 첫 경기 승리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강동국 멘토 참가자들이 우승을 한 번 부릅니다. 첫 경기만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남아있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자, 옆 돌리기. 길다. 길다. 자, 키스는 빠졌고. 어중간해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벌어질 걸로 보여요. 많이 빠지네요. 9대5 4점 차입니다. 자, 9대5. 5점인 김다희 참가자는 뱅크샷 두 번? 치고 모으고 치고 모으고 그 작전이 끝나요. 치고 모으고. 1점 치고 모아서 뱅크샷 치고 또 1점 치고 모아서 뱅크샷 마무리. 좋은 작전입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네요. 작전을 변경한 것 같아요. 네. 뱅크샷 1점, 뱅크샷 1점. 괜찮아요. 자, 들어오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방금은 살짝 큐미스 났어요. 넉 점을 앞서 있는 전지우 참가자. 자, 되돌리기. 너무 깊어요. 깊게 들어왔네요. 6점 남은가요? 6점 남은가요? 네. 되돌리기를 선택했던 전지우 참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옆돌리기도 있었지만 옆돌리기는 약간의 임팩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공의 변화가 조금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버리고 되돌리기. 자, 물. 아직도. 네, 네, 네. 여기 저기 보자. 괜찮아요. 조금. 오! 들어왔어요. 인사를 건드립니다. 예의도 발라요. 랄랄랄랄랄. 방금 잊었고 맞기 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을 걸 예상을 빠른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9대6이에요, 3점 차. 인사도 빨리. 이거 모르거든요, 이제. 침묵하고 있던 조건희 멘토 쪽 응원석에서 약간의 미소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깍돌리기 한 번. 괜찮아요. 연속 득점. 추격을 시작하네요. 9대7이 됐어요. 2점 차. 당구 경기가 스코어가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11대0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9대7. 10대7. 그리고 10대10. 그리고 마지막 1점일 때 크미스. 정말 재미있을 건데. 진짜 시나리오 쓰고 계시네요. 자, 괜찮아요. 밀렸나요? 괜찮아, 괜찮아. 더블쿠션 놀아봤습니다만 빠지면서 일단은 여전히 2점 앞서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그래도 일단 2점까지 추격은 한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전지우 참가자도 이제 마음에 바빠졌습니다. 자, 얘는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전지우 참가자가. 참가자. 여기서 계속 내공 앞에서 모든 걸 선택했거든요. 3구 시장 가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만큼 위협을 느낀 겁니다. 과연 강릉북 멘토 팀의 선수들이 모두 첫 경기 잡을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자, 밀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9점에서 좀처럼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김달이 참가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아, 걸음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도대체. 아, 일단 저로서도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스코어예요. 네,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요. 문제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는 몰라도. 당연한 말씀을. 죄송합니다. 씨알떼기 없는 이야기돼서. 옆돌리기인데. 자, 괜찮아요.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모았어요. 모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한 점 쳐. 10점 쳐. 9대8이 됐습니다. 분명히 10대10 갈 겁니다. 분명히. 10대10. 10대10 간다고요? 그렇죠. 이번 이 경기는 10대10에서 마지막 1점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커피 쏘실래요? 커피 쏘기 하죠, 커피. 커피, 커피. 자, 커피를 쏘신답니다. 자, 이 경기 이후로 저는 은퇴하려 합니다. 자, 괜찮아요. 툭션. 별 커피로 가시면 됩니다. 8에서 멈췄습니다. 자, 전지우 참가자 뱅크샷 한 방이면 경기를 끝낼 수가 있는 기회인데. 전지우 화이팅. 화이팅. 주지 않고 있습니다. 9대8 단 2점만이 남아있는 전지우 참가자. 자, 대회전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부드러움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는 공격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투점 성공. 투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대10 돼야 되는데. 아니죠. 전지우. 틀려야 우리가 커피를 먹죠. 지금 이런. 틀려야 커피를 먹죠. 맞다 맞다 맞다. 전지우 참가자 얼굴을 보십시오. 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 끝내요. 갑자기? 이것도 틀리면 케이크도 사시는 거예요? 차라리 집을 사주라고 하십시오. 자, 안으로 짧게 가요. 안으로. 아이고. 자. 어? 그렇죠. 이런 매너가 있죠. 매너 살렸어요.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내곱하면 아직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세트 포인트를 앞둬두고 매너 지키기에 들어왔어요. 관상 보세요 혹시. 일단 얼굴에서 전지우 참가자는 당구를 잘 치게 생겼어요. 어. 그렇죠. 김다혜처럼 가자. 자, 그렇죠. 따라가야 돼요. 자, 슛. 아, 따라갑니다. 50대 9까지 나왔습니다. 50대 9.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요. 좋은 거 왔어요. 자, 확률 88.9%짜리. 진짜 모르겠다. 뭐라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저도 두 손 한번 들어볼까?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10대 10 되면 위원님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저도. 옆 돌리고요. 됐어요. 네, 됐어요. 들어가요. 이상해, 이상해. 들어갑니다. 오, 왔습니다. 10대 10이 됐습니다. 아, 이제 긴장감이 넘치는 승부가 이어집니다. 딱 한 점만 남아있고요. 저희는 커피를 못 먹습니다. 진짜. 자, 10년 해사라면 이 정도 예측은 다 하게 됩니다. 야, 면일 가끔 맞을 때도 있네요. 그럼요. 아마 자막은 나갈 것 같아요. 비변석 해설위원 신이 났구나. 이렇게. 누가 이긴 거 한번 맞춰볼까요? 아, 맞춰보세요. 좀 이따 맞을게요. 한 점 남았는데 좀 이따 언제요. 자, 이제는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글쎄요. 마지막 기회를 일단 전지우 참가자에게 넘기는 김달이 참가자입니다. 진짜 피깔리는 족전입니다. 너랑궁이. 너랑궁이 너무 붙었어요. 아직까지 회전이 살아있어요. 어떡해. 울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정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표정에 전지우 참가자. 마지막 남은 한 점. 자, 대회전으로 돌리겠다는 거던데. 자, 출발했어요.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자, 들어가요. 자, 흰 공 코너 쪽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자, 축에서. 끝까지, 끝까지. 아, 들어오질 않네요. 아쉬움을 남기는 전지우 참가자의 두 번째 이닝이었습니다. 강도분은 아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 와, 이게 여기서 올라오네요. 쉽지 않은 일점입니다. 근데 이 적으로 너무 붙어 있었는데. 호흡을 크게 내쉬는 김다희 참가자. 지금 이번 경기에서 승자는 엄청난 행운을 가져가는 거군요. 아니야, 그거 아닌 말이야. 자, 옆돌리기. 자, 회전이 부족해, 부족해. 얼마나 떨릴까요? 10점에서 한 점 남아있는 두 명의 참가자가. 모두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제 13번째 이닝이에요. 잘 걸었었다. 자, 전지우 참가자. 긴장될 때는 이쪽 중개석 한 번씩 찾아봐도 돼요? 오, 시크해. 시크해. 제일 해본 무는가요? 그렇죠. 일단 두꺼웠어요. 키스가 있어요. 키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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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기를 끝납니다. 김현석 해설료를 쳐다보고 이 행운이 나왔어요. 이번 키스는 저의 덕이에요. 복덩이 김현석 해설룸입니다. 행운의 상징. 와, 결국 이렇게 첫 경기 승점, 석점을 획득하는 아깝다. 아이고. 전지우 참가자입니다.